지난 키스까지 나는 솔로 15기 광수 옥순 럽스타 사진으로 도배하자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. 옥순은 지난 20일 본인 인스타그램을 통해 저는 나는 솔로 1기부터 봤을 정도로 찐 애청자였다. 저 화면 속으로 직접 들어가 보면 어떨까 하고 출연했다면서 평생 짝꿍을 저의 최애 프로그램에서 찾다니 같은 일반인에게 많은 사랑과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다 고 말했습니다. 이어 시청자분들의 댓글 dm 전부 다 힘이 됐다. 많이 응원해주신 만큼 광수님이랑 알콩달콩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리겠다. 면서 그동안 숨어 다니느라 너무 힘들었다. 이제는 그냥 대놓고 염장질 한번 해보려고 한다. 고 예고했습니다. 이후 옥순 광수 럽스타 계정을 새로 만들었으며 이후 해당 계정의 커플 사진을 대방출하고 있는데요. 나는 솔로 15기 촬영 당시 찍은 사진은 물론 실제 연인으로 발전한 후 데이트하면서 찍은 사진까지 모두 공유한 것. 특히 서로를 꼭 끌어안거나 입술, 볼 등의 진한 뽀뽀를 하는 모습까지 과감하게 공개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. 한편 15기 옥순 광수 결혼식은 내년 1월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라고 합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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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